안녕하세요 원택입니다 원택 7400원의 10%죠 오늘 너무 빠지네요 빠져도 너무 빠지는게 맞습니다 아니 보세요 오늘 하루에 낙폭만 해도 9%인데 오늘 하루 낙폭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미 많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10% 가까이 뺄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아 원택 이대로 어디까지 밀려놔야 될까요? 사실 이전에 내려왔던 주가 수준도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 레벨 더 빠져버립니다 원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깊은 고민이 생기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자 바로 좀 알아볼게요 자 조문관님 원택입니다 7400원의 10% 아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주식을 지금 현재 7400원 7400원 여기서 오늘 겁나 어제께 쌀 때 싸다고 생각해서 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왔죠 그래서 이들 하순부터 시작될 텐데요 주식이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매도하라고 아마 제가 진단을 해드렸을 텐데 거의 2천 주식은 한 2천 원짜리가 1만 5천 원 갔으니까 이렇게 많이 23년도 8월까지 많이 올랐었어요 이제 레이저 수술기 뭐 헬스케어 업종들 지금은 이제 이쪽이 가는 섹터는 아니죠 그러면 1만 5천 원 정도에 가면 여기에 23년도 8월 달에 갔을 때 1만 5천 원 갔을 때 시가총액이 그러면 1조 3천억 내외까지 갔는데 1조 3천억 내외까지 시세가 냈다는 것은 언제 앞으로 몇 년 뒤에까지 실적이 반영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주식을 잘하고 기업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적정 주가에 사는지 아닌지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시면 1조 3천억이라면 25년도 영업이기 756억이에요 그러면 1조 4천억, 1조 5천억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면 20배잖아요 헬스케어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고성장, 과거에 레이저 수술기업 때 이런 게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업이기에 몇십 배도 가고 그런데 지금은 대다수 다 들어가 있고 수술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장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에 반영됐냐면 25년도 실적이 이미 작년에 23년도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실적의 가격이 반영됐으니까 그럼 이 주가를 23년도에 15,000원 정도 고가를 돌파하려면 6,000원 상하면 다불이 나니까 돌파하려면 그 이상의 실적을 지금 보여주는 900억 정도라도 지금 7배가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6년도까지 주가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가 총액은 6,000억이니까 그러면 주식이 싸구나 주식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래서 사진 같아요 7,000원 때니까 15,000원에서 과거에 이렇게 15,000원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샀을 때는 이미 여기 퍼포먼스가 주가 퍼포먼스가 25년도 실적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2년 가까이 안 갑니다 이게 23년, 24년도 1년 최소 1년 그다음에 이걸 돌파하면 내년에 이익을 더 급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때 반영이 훨씬 더 좋아야만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15,000원 이거 돌파를 확정적으로 내가 올라갈까라고 확신이 든다면 7,000원에서 와서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원래 이 주식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주가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에서 1만 5,000원 갔다가 지금도 6,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서 소형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낮든지 잘 안 좋은 게 이제 실적을 그만큼 발휘해 줬는데 아직은 실적 시즌에서 좀 무료상도 있고 하니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박스권의 7,800원이 손절가가 여기입니다 이미 제가 본 후 손절가고요 일본 기준으로도 7,900원 그럼 손절가 이하에서 왔다고 내가 사면 남들은 손절하는데 여기 샀다가 나는 사가지고 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더라도 이 박스권 하단은 붕괴됐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붕괴됐다는 것은 박스권에 있던 사람은 손절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과거에 가다가 여기 박스권을 붕괴하면 한참 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다시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미리 반영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분야가 섹터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용주가 지금 가고 있는 지수가 가고 있는 상태니까 고스닥이 대다수가 약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7,800원까지 안 사도 목표가가 8,7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8,700원 나와서 7,000사가 소영주로 10%, 20% 먹으려고 사는 것은 그냥 허성세월이에요 아무리 해봤자 소영주는 최소한 50%, 100%는 나올 수 있는 주식을 밑에 쌀 때 사서 기다려야 한다든지 미래의 실적을 보고 이렇게 하면 복리가 되는데 복리가 되지 않죠 비중을 10% 샀으니까 10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10% 먹으려면 전부 다 10% 나야 되는데 그러면 허성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기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거래가 실리고 내려가잖아요 거래가 폭발했다가 갭이 하락했으니까 그럼 추가 하락이 우려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5,000원 내외 정도까지 5,000원대 초반까지나 5,000원대는 아마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5,000원 정도 이하 온다면 그때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비중 10% 더 사서 단가 낮춰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투자자는 일단 손절하고 보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70% 빠지면 4,5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로 주식은 60% 빠지거든요 빠지면 그럼 60%만 4,500원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대 와야만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단순히 계산해도 이게 파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자 원택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더 내라고 할 자리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한마디 해주셨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5,000원 그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매수라든지 생각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